지난 2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69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에서 경상남도가 대회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는 농촌지도자 경상남도연합회 6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대회 메인 행사로 진행된 전국우수농특산물품평회에서 경상남도는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거창군연합회 양주용 회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농업기술원 조길환 농촌지도관이 농림축산식품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도내 5명의 회원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